네, 안녕하세요. 쪼미달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게이토에서 나왔어요. 이게 장착 악세사리 백이에요. 뭐... 트랜시 시리즈용인데요. 악세사리 백인데 이게 기타 넷 쪽에, 뒷부분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타 바디 쪽에 항상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기타 넷 쪽에도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썸으로 이 악세사리 백을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디와 내 사이에 있는 고리에 얘를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쪽에서는요,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끔 벨크로가 있어요. 이 벨크로를 가지고 양옆에 고리에 이걸 딱 장착을 해서 딱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 썸으로 이렇게 악세사리 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수납은 진짜 완전 좋아요. 쫙 열면 열면 짠! 우선 얘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벤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벤치, 육각 렌치, 드라이버, 스트랩, 피크 뭐 이런 수납을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퍼도 튼튼하게 이중 지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지퍼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탈부착이 가능한 탄막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아이고 네, 크기에 맞게끔 여기 이펙터를 넣어놔도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케이블도 이렇게 정리해서 케이블 감아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뭐 얇은 케이블이나 이런거나 아니면 전선이나 이런 건 이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펜이나 렌치 같은 거 꽂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서 뭐 많이 할 때 아니면 적게 할 때 이렇게 예, 길이 조절해서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지만 그래도 다 뭐든지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높이나 부피도 굉장히 넉넉해서 그냥 차곡차곡 수납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펙터 같은 것도 수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기타 백을 멜 때 같이 메주면 되니까 여기 게이터 자체가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우선 이 질감이나 이런 것도 생활 방수가 다 되는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 모던한 그냥 나만의 백으로 얘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가져다녀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악세사리 백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99,000원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와서 사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아요. 게이터 에드원 악세사리 백 트랜싯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게이터 에드원 악세사리 백 게이터 에드원 악세사리 백 도시락 게이터 에드원 악세사리 백 게이터 엊 얼굴 cellular 오 건 많 Tyr